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를 허용할 것이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8월 27일 날 한국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툭하고 던진 말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또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대통령이 욕먹을 일을 했으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왕도 아니고 대통령은 신도 아니고 대통령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냥 시민들 가운데 선출된 자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제한된 기간에 그것을 표현의 범주로 허용할 것이다는 말을 대통령이 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역대 정부 가운데 권력을 가진 척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나 맹해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끈수면에서 제 생각에는 문정부가 아마 최고치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근에는 자기검열 말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검열하는 그런 횟수가 빈도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 8월 27일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허위사실을 주장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맹예를 훼손한 의미로 기소되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고영주 변호사 전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이 2심에서 마침 유죄를 받았던 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고영주 변호사는 평생을 공안검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다음 질문은 대통령 비판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언연중에 자신의 심중에 담긴 뜻을 타인에게 흘리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자신에 대한 욕문제를 언급한 것은 스스로 욕을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쁘다 하지만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됩니다. 청와대의 내실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텔레비전도 볼 것이고 전화도 할 것이고 신문기사도 아마 읽을 것입니다. 당연히 신문기사를 읽다 보면 신문기사 밑에 민초들이 남긴 숱한 다양한 그런 댓글을 볼 것이고 그 댓글에는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이라는 그런 인물에 대한 엄청난 그런 공격적인 그런 글들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댓글을 계속해서 읽어나갈 음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심장이 떨려서 자신에 대해 가혹한 비판이나 비난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공적인 인물이 되어서 자신에 대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읽히는 보통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또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는 건강이 심하게 상할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욕을 심하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나아질 수 있을까? 대통령이 욕을 먹고 먹지 않고 이런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과연 대통령이 욕을 먹지 않도록 변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욕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된 것도 욕을 먹고 있다 먹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사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방송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욕을 언급한 그런 기사를 보고 몇몇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략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점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K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욕을 하는 것은 그냥 잠시 기분을 풀려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주 중요한 자입니다. 대통령이 욕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민들이 그 욕을 통해서 뭔가 기분을 좀 풀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지만 그 욕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다. 기분 풀려고 대통령에게 악성 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큰 간격이 있는 것이죠. S님은 저는 대통령을 욕한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이란 사람을 욕한 것입니다. N님은 국민들은 문재인의 문자만 나와도 격한 충동이 일어날 만큼 일상이 스트레스입니다. 그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이 왜 나왔는가? 원인에 대한 진단도 보통 시민들과 대통령 자신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욕의 기원이 어디냐에 왜 욕을 할 수밖에 없었냐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라본 시각과 시민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M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신발 던진 사람을 구속시킨 겁니까?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만 하더라도 우리는 믿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M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S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공산주의적으로 욕한 고용주 이사장을 유죄로 판단하신 겁니까? 정말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판사가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직접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벌써 이 S님 같은 경우는 그런 대통령의 뜻을 거절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예단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의 나이 든 사람은 더욱이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욱 낮습니다. 자신의 언행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또한 주변에서 온통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늘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욱 낮습니다. 철이 지난 이데올로기나 신념에 깊게 사로잡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힘듭니다. 온통 저 사람 때문에 온통 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는데 이런 것을 연발하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욱 힘듭니다. 우리 편 그리고 나는 무오류술 실수가 없다 실책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런 주장에 사로잡힌 사람 또한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저는 대통령이 변해서 국민들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확률이 1% 이하로 봅니다. 대통령이 변할 가능성도 낮고 대통령이 보통 국민들의 고충과 고난과 진심과 갈망과 호소를 진정으로 이야기 듣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듣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의 길을 질주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결국 국민들의 진심과 상황의 사실과 그리고 모든 환경의 진실과 마주할 날이 올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만날 것입니다. 그의 길을 갈 것이고 그 길의 끝자락이 될지 중간이 될지 국민들의 진심과 마주할 날이 올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